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점사 신청하셔서 전화드렸어요. 아, 목소리가... 어머나,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오늘 누구 보실 거예요? 본인 보실 거예요? 네, 저 볼 거예요. 네, 엄마 성함이? 엄마, 근데 무슨 일 하길래? 뭐 귀기같이도 보이고 철같이도 보이고 무슨 일 하세요? 아, 그... 특별하게 황금일을 넘고요. 응. 어, 그러니까 그 저녁에 이제 그냥 그러니까 출장사 이런 거 해요. 응? 엄마 소리 울려, 너무 울려.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술장사 같은 거 해요. 술장사? 네. 술장사만 해요? 지금은 그것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것만 해요? 네. 근데... 엄마, 근데 바쁘게도 살아왔다. 내가 일을 쉬는 날은 없었고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치마 돌려 여자제 남자 사주를 가져서 동사사방 분주하게도 살아왔는데 엄마 왜 이렇게 인간의 환란은 많은지 사람 믿어야 배신이고 믿어야 배신이고 사람이 철 바뀌듯이 바뀌어버리는 격도 많고 엄마는 사람한테 돈 지워주면 금전에 손재로 이어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엄마가 사업 영업을 할 거면 엄마가 엄마 혼자 스스로 하든가 해야지 엄마는 누구 끼고 하든가 사람 믿고 하면 안 돼요. 사업 영업 할 적에 그리고 지금... 엄마 근데 결혼 안 했어요? 결혼했어요. 결혼했어요. 지금 같이 사세요? 아니요, 혼자 있어요. 혼자 있죠? 일부 종사 못했죠? 네. 아이고... 팔자 딴바가지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치마 둘러 여자제 남자 사주라고. 응, 그래. 어, 남자 사주라고. 바쁘기도 바빠. 바쁘면 뭐해. 빚 좋은 게 살군데. 밑 빠진 적에 물 붓기에? 어쩌면 좋아. 이러니 저러니 금전의 손재. 마음의 고생, 몸의 고생. 금전의 고생. 네. 그것 때문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러니까 언제나 좀 풀릴지. 내가 언제 좀 고생을 안 하고 살지. 내가 언제 인덕이나 좀 있을지. 내가 인덕을 떠나서 엄마는 그냥 인간의 환란이라도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이야. 왜 그러냐면은 엄마는 여태 마흔세대 살면서 인덕을 본 적이 언제야? 없어. 엄마가 덕을 주면 좋지. 네. 인덕을 받아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엄마가 사업 영업. 장사 같은 걸 할 적에는. 사람을 끼고 하기보다는. 엄마 스스로 혼자 해서 나가는 게 좋고. 엄마 지금 이거 장사를 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물. 이거를 하면서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격이야. 솔직히 말하면은. 네. 왜 이렇게 여기로 저기로 찢어져라. 나가라. 흩어져라. 하는 게 많은지. 금전이 아주 그냥. 계속 들이부어도 아주 그냥. 계속 차지를 않아. 곡관의 복식이 들어차질 않는단 말이야.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당해가지고. 너무 많이 당했지. 뭐 이거는. 네.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갖다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빛 같은 거? 네.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엄마 근데 말이야. 오래 지낸. 엄마는 근데 마흔여섯 살 돼야 풀려요. 네. 일도 그렇고. 음. 일도 그렇고. 내가 의지할 사람도 그렇고. 전부 이렇게 봤을 때. 엄마는 마흔여섯 살 돼야. 다시 내가 운이 돌아오라는 순이니까. 마흔은 셋. 마흔은 넷. 마흔은 다섯은. 엄마 그래도 여지껏 살아오면서. 그래도 내 강단있게 살아왔잖아. 조금만 더 버티란 말이야. 엄마 그래도 꽃필날 있으니까 버티란 말이야. 아우. 아우. 너무 좋네. 응. 엄마 그래도 살면서 꽃필날이 없는 사람이 어딨어. 다 틀려서 그렇지.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고 겨울에 피는 꽃이 있잖아. 그렇듯이 다 틀리단 말이야. 엄마가 꽃피는 시철은 엄마의 개화기는 마흔은 여섯살부터야. 이때까지는 엄마 남의 손에 돈 줄여주지 말고. 엄마 지금 하는 일이든 이런 거나 잘 관수하셔서. 이때까지 잘 버텨 나시면은. 이때 마흔은 여섯은 뭘 하든 간에. 엄마 그래도 금전이 자석처럼 금전이 딸려와. 응. 엄마가 여지껏 돈 못 벌었다고는 못해. 솔직히 까먹어서 그렇지. 응. 까먹어서 그렇지. 맞아요. 엄마 근데 마흔은 여섯부터는 내가 내 손에서 천금이롱하고 만금우롱할 시기 와요. 네.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너무 좋은 소식이지. 솔직히 말하면은 안 풀리는 사람도 있는데. 엄마는 그래도 다 인덕은 없어 솔직히. 부모 있다고 해도 무슨 자랑을 할 거며. 형제 있다고 해도 무슨 자랑을 할 거며. 주변에 사람이 들어도 무슨 자랑을 할 거며. 자손이 있다고 해도 무슨 자랑을 할 거며. 만나는 사람이 있어도 남편이 있어도 무슨 자랑을 할 거며. 엄마는 좌우지간에 엄마가 기둥이었단 말이야 그치. 네. 근데 앞으로도 엄마 혼자 그렇게 기둥이야 솔직히 말하면은. 응. 인덕을 볼 생각은 하지 말아. 사주에 없는 일이야. 나 안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이젠 엄마도 기대도 없어. 기대도 희망도 없어. 엄마 혼자 잘하는 게 나아. 네. 엄마가 혼자 하면은 분명히 될 일들. 자꾸 사람 믿고 하면은 배신 따라오고 손재 따라오니까 그렇지만 않으면 돼. 여태까지 겪은 게 몇이야 도대체가. 빌딩 하나가 엄마꺼야.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안 그래도 이제 앞서는 이제 동합하면서. 그러니까 친구는 이제 기술로 들어왔고 저는 이제 제가 모든 걸 다 했거든요. 금전적인 거나. 금전 뭐 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엄마가 다 이렇게 하고 주를 다 엄마가 된 걸로 다 보여 사실상. 네. 주는 엄마야. 네. 음. 근데 그러면은 뭐해. 배신인데. 그거 때문에 이제 그니까 상대방은 돈을 투자를 했던 게 아니고 이제 대출로 이제 냈던 거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다 한 거지 사실. 예예. 그래서 이제 뭐 둘이 싸워가지고 나가고 이제 그걸로 끝이었는데 그거를 내가 지금 두 가지를 소송을 했거든요. 음. 송사? 네. 근데 이제 어차피 둘 다 졌어요. 어. 충분히 이제 증거 자료 다 주고 이랬는데. 음. 또 법원에서는 돈업이라는 걸 인정은 하는데. 음. 예. 그러니까 그 상대방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이제 7월 7일 날 아마 그 재판이 내가 항소를 했고. 원래 이제 그 똑같은 돈업하에 두 가지. 그러니까 금전이 두 가지를 했는데 그걸 이제 한 가지로 합쳤거든요. 어. 한 가지로 합쳤는데. 네.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쪽 편 들어준 거에 대해서 엄마가 항소를 했다 이 얘기 아니야. 네. 네. 네네. 그 두 개 다 졌어요. 제가. 그분이 몇 살인데요? 그 저랑 동갑이에요. 근데 엄마. 어. 이거 엄마가 솔직히 말하면 이기기 좀 힘들어요. 예. 음. 일단 요번에 이제 7월 7일 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또 마지막이고 이라 하니까. 음. 항소 재판이. 네네네. 아마 그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웃긴 게 상대방은 이제 뭐 답변서라든지 재판에 참석을 안 해도. 안 해도 그냥 그 편 들어주고. 엄마는 이것저것 다 해와도 편 안 들어주고 삼재도 아닌데 뭐 삼재를 겪고 있어 도대체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내가 좋은 답을 못해 엄마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될 재판이 아니야 엄마 안 그래도 그래 그 친구 솔직히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조금 부럽거든요 어차피 지금은 둘 다 서로 등을 돌렸지만 그 친구는 주변에서 도와주려는 사람이 많고 엄마는 없고 그래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도움을 받고 그래야 하는 상황인데 요 며칠 전에 솔직히 들었던 얘기는 그 친구가 길바닥에 나앉게 됐다라고 들었거든요 나 엄마 지금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어 솔직히 그렇게 도움을 받고 인혜동 많아도 자기 자신이 이렇게 움직임이 없고 노력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근데 그래 자꾸 이렇게 도움받아봤자 자꾸 갈라진다? 꼭? 응 꼭 갈라진다? 엄마 부러워할 것도 없어 앞으로 엄마가 더 잘 돼 그냥 얘기할 때는 그래 솔직히 니 그런 상황 부럽다 이래도 나는 어차피 나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써야 되는 부분이다 엄마 있잖아 엄마 앞으로 자신 갖고 확신 갖고 살아 어깨 펴고 살아 알겠습니다 어 어깨 펴고 살아 엄마 잘 될 사람이야 내가 보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잘 될 사람이 안 될 사람이 아니야 응 그 뭐 항상 뭐 가끔씩 이제 뭐 남자를 만나더라도 그렇지 진짜 운이 없어요 제가 내가 얘기했잖아 엄마 임떡 불쌍한 거 하지 말라고 그러게요 사랑하나 사랑하나 성실한 거 보고했는데 응 성실한 거 보고했는데 자꾸 이렇게 보면 또 틀려지고 사람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자꾸 엄마한테 기대해야 될 사람 들어오고 이렇게 엄마 엄마가 먹여 살려야 될 사람 들어오고 난리도 아니야 만나지 말아 그냥 차라리 진짜 나는 진짜 그러니까 많이 만난 것도 아니지만 응 만나다 보면은 자기 직업은 다 있어 다 있는데 아유 직업 다 있으면 뭐해 엄마한테 기대하려고 그러고 이러는데 자꾸 그러니깐 그것때문에 이제 항상 헤어지고 나면은 이제 금전적인 거는 이제 내가 다 빗바라지 해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엄마한테 또 손재고 응 엄마한테 또 손재고 엄마 만나지마 그냥 그냥 지금 보니까 뭐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응 아니 엄마 있잖아 네 엄마가 다 좋아 사람에 꽂히고 뭐 인간 여립하는 것도 좋고 좋은데 금전도 그리고 사주에 있는 사주기 때문에 다 좋은데 인적 하나는 없어 누구를 만나더라도 엄마는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돼 이거는 엄마가 앞으로 아흔 살이 돼도 안 바뀌어 응 응 엄마는 솔직한 말로 엄마 자신 믿고 살아 응 아 그래도 그래 해야지 응 이제 맘 먹었지 엄마 아 이거 요번에 진짜 맘가 확실하게 굳혔어요 응 아무리 지금 웃고 떠들고 나는 너 절대 배신 안 해 그래도 결국 결국 엄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아이고 세상에 나 어떡하면 좋아 네 응 등에 칼 꽂는 사람이 많았어 그렇지 응 엄마 엄마도 엄마가 근데 한 번 좋으면은 끝이 없어 응 응 맞아 제가 처음에 마음 열기가 힘들지 그러니까 한 번 좋으면은 우리 엄마가 끝이 없어 고것만 조금 사람 조금 경계하고 하세요 근데 그게 잘 안돼 아이고 엄마 성격인데면 그걸 어떡해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사람을 외롭겠지만은 응 그래도 겪어왔잖아 네 어쨌든 겪어왔잖아 네 응 응 사람이 아예 사람을 옆에 두지 말라는 게 아니야 엄마 그러나 지금까지 엄마가 마음을 열기 힘들었지만 열면은 엄마가 열 중에 열을 다 했다면 열 중에 열 중에 아홉 가지만 하라고도 안 할게요 엄마 그냥 10을 다 주지 말고 9.5만 줘 솔직히 응 이것만 해도 엄마가 지금껏 지금껏 이렇게 힘들지만은 않아 응 다 주지 말라고 안 해 그냥 조금만 줄여도 돼 네 응 알았죠 엄마 아휴 고맙습니다 마음 굳게 먹어 엄마 잘 살 건데 네 응 엄마가 돈 좀 벌면은 엄마는 그래 응 얼굴에 써있어 나 돈이 써요 응 응 그래서 주변에서 어떻게 알고 가져가려고 그래 응 맞아요 주변에서 어떻게 알고 우리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요렇게 한 번 해볼까 저렇게 한 번 해볼까 나 요즘에 이런 데 좀 요렇게 좀 해볼까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엄마는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고 돈 있어도 티 내지 마 응 아셨죠 알겠습니다 고렇게만 지내시면은 엄마는 내가 얘기했듯이 46부터는 정말 좋으니까 고때까지 화이팅 알겠습니다 정말 화이팅 더 물어보실 거는 아휴 일단 그니까 그냥 그 부분이 끝이에요 그냥 음 이게 끝이야 내가 그럼 다 맞게 봤네 예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엄마 무슨 일 있으시면 또 연락 주시고 좋은 일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얼굴 한 번 대고 아이고 감사해요 엄마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여름 고맙습니다 아멘